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옛날 평양의 한 관하에 지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착하고 정신한 이시 성의 군교가 있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사는 참하고 착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살림살이는 여유롭지 못했지만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였으며 늦은 나이에 달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니 아내가 너무나 소중했고 마냥 행복하여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머지않아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생겼으며 꿈같은 날들이 흘러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상고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군교는 이 슬픔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사랑하던 아내도 아내와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 군교에게는 오직 가여운 젖먹이 나라의 하나뿐이었다. 아내를 잃은 아픔과 그리음도 아물기 전에 이 군교는 젖먹이 아이를 키워야만 했다.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젖동량도 하면서 여러 해를 애지중지하며 딸아이를 키웠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딸아이이기에 혹여 재혼하면 계모가 홀대할 것이 우려되어 새로 아내를 맞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육아의 힘든 시간도 지나고 어느덧 딸아이가 열두 살이 되었으며 딸은 어린 나이지만 곧잘 아버지를 도와 집안 살림을 꾸리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군교는 고을에서 여러 차례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양민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도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체포된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군교가 그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짓 고변이 있어 그만 중형을 선고받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옥에 갇힌 날 딸은 마을 어기까지 나와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밤이 다 되도록 오질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친 딸은 관하에 갔고 아버지가 무고로 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다. 딸은 평소 아버지와 친한 박군교를 찾아가 아버지 면회를 부탁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이 어인 일이셔요. 충직하신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할 리 없으실 텐데. 얘야, 내가 어찌 이리 업한 곳에 온 게냐. 이 아비는 죄가 없으니 곧 방면될 것이다. 염려 말고 박씨 아저씨에게 의탁해서 잘 지내고 있거라. 이 군교는 옥에 갇힌 자신보다 하나뿐인 딸이 혹여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지 홀로 지내며 고생할 것이 더 염려되었다. 딸은 아버지의 친구 박훈교에게 아버지가 방면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얘야, 네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힐 증인이 없는지라 시이 풀려나긴 어려울 듯이 있구나. 홀로 지내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도록 하거라.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으며 감옥살이가 힘들고 하루 끼니가 형편없을 뿐더러 제때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홀로 지내면서 아버지 옥바라지를 시작했다. 가진 전답이 없으니 자연히 딸은 당장 아버지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고을 집집마다 동량이나 품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아버지가 충직한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 군교가 어떻게 딸아이를 키웠는지를 아는지라 딸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없는 살림이지만 십시일반 옥바라지를 도와주었다. 딸아이는 아침 낮에 동량한 것을 정심으로 낮에 동량한 것을 저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 끼니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다. 정성스런 딸의 옥바라지 덕분에 아버지는 옥사리를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다섯 해의 세월이 흘러 딸은 혼담이 오고 갈 17세의 나이가 되었고 여전히 딸의 힘든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딸이 가여워서 마음 아파했다. 어느 때는 딸의 고생을 덜어줄 요량으로 시금을 전폐하였다가 딸이 눈물바람으로 호소하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고 버티기로 했다.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딸은 옥바라지로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고 박씨 아저씨에게 방도를 물었다. 아저씨 정령 아버지가 방면될 방법이 없는지요 억울하게 옥사리하는 아버지가 너무 가여워요 제발 방도를 일러주셔요 얘야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우리같이 한미한자들의 말을 쉬이 들어주질 않는구나 하지만 경조판사라든가 한영의 힘 있는 몇몇 대감들에게 단언하면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이 시 처녀는 박씨 아저씨의 말을 듣고 없는 살림에 노자를 마련하여 한양의 유력한 대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남노한 차림의 처녀가 지체 높은 대감을 만나려 하니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수였고 어렵게 만나더라도 치근한 마음에 얘기를 들어는 주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천리도 넘는 길을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왕복하기를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경조판사댁의 대문 앞에서 대감을 만나기 위해 노숙하다시피 하던 차에 우연히 그 집 안방마님의 눈에 띄어 안으로 들여보내지게 되었다. 예야 어찌 가년한 처자가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게냐 너의 사정은 정직이로부터 들었다만 너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 대감께 여쭐 테니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라 기실 이씨 처녀가 여러 대감댁을 찾아다니며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이미 소문이 나서 속으려는 이씨 처녀를 도와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마침 청직이가 안방마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한 것이었다. 이씨 처녀가 평양으로 돌아와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던 중에 한양에서 아버지에 대한 제조사 지시가 내려졌으나 무고가 입증되지 않아서 이씨 처녀가 옥바라지로 고생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형으로 감형이 되었다. 아버지가 감옥살이는 마치게 되었으나 이씨 처녀는 한경도 무진이라는 먼 타양으로 떠나는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는 없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박씨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하직 인사를 한 후에 아버지를 따라갔다. 유배지에 도착하자 이씨 처녀는 아버지의 거처 근처에서 여러 집을 전전하며 삭바느질과 집안일을 도와 아버지의 생활을 도왔다. 그때 이씨 처녀의 나이 스무살이 되어 아버지는 걱정이 점점 깊어져 나를 불러 말했다. 얘야, 내 나이 들어 더는 혼례를 미룰 수 없으니 이 아비 걱정일랑 하지 말고 좋은 배피를 만나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 아비가 못나서 내가 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의 갓난아이 때부터 저를 홀로 키워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힘들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찌 아버지께서 홀로 고생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는지요. 조만간 방면되는 기쁜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기다리셔요.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딸의 대견한 마음에 또 딸의 가엾은 처지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며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날 따라 몹시도 그리웠다. 이러한 이 시처녀의 효심과 금면성실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3년이 지날 즈음에는 거치할 만한 작은 집도 마련되었고 전답을 빌려주는 곳도 있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어 아버지의 유배 생활을 한결 수월하게 뒷바라지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인연이 더 흐르자 아버지를 거짓으로 무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사면령이 내려져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이 시처녀와 아버지는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집과 전답을 다시 돌려주었고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왔다. 평양에 돌아왔으나 옛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지만 이 시처녀와 아버지가 힘을 합쳐 수고한 덕분에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될 정도는 되었다. 그때 이 시처녀의 나이는 이미 25세가 훌쩍 넘어 그 시대에 복이 드문 원녀가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고울에 노처녀나 노천각이 있으면 나라에서 수령을 문책하던 때였다. 마침 이 시처녀의 소식을 듣고 고울 수령이 불러 말했다. 여봐라 내 효성이 지극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느니라. 허나 배피를 맞아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일년지 대사이거늘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금명간 무슨 술을 내서라도 볼몸을 연해야 할 것이다. 사토나리 소녀 이미 홍기를 놓친지라 어찌 배피를 욕심내겠는지요. 그저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며 지내는 것 외에 아무 생각이 없사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살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고울 수령은 처녀가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에게도 조정해서 책임을 부를 것이 걱정이 되어 적절한 적절한 혼처가 있는지 아전을 모두 동원해 찾도록 했다. 아전들이 혼처를 구해보았지만 이 시처녀의 사정을 아는지라 선뜻 나서는 집안이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눈에도 서른 남짓 들어 보이는 노천각이 고울 수령을 뱃기를 청했다. 자또나리 근자에 이 시처녀의 혼처를 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리 뱃기를 청했습니다. 이리 딱히 혼처 자리가 없으면 이놈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호호라 포화하니 자네 역시 강부인계로구나 어찌하여 아전들이 자네를 알지 못하였을까 나리 저 역시 조실부모와여 산중에 가전을 읽으며 흘러진해 마을사람들은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시처녀가 교성이 깊고 금면 성실하다는 소문은 익히 접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이 시처녀 댁에 데릴 사이로 들어가 장인어른을 친아버지로 여기고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일이 성사되도록 살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고울수령은 이 시처녀의 배필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처녀와 아버지의 의향을 물었다. 이 시처녀는 노천각이 아버지를 함께 모시자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았고 옛날 어렴풋이 장터에서 가끔 뗄감을 팔던 친절했던 중각의 모습이 생각났다. 며칠을 더 고심한 끝에 혼인을 승낙했고 고울수령이 주선하여 혼례를 올렸다. 두 신랑 신부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했다. 사인은 장인을 친아버지처럼 공경하고 함께 모셨으며 부부가 근면 성실하여 얼마가지 않아 생활도 여유로워지고 자선 역시 번창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이군교를 복직시키고 무고한 옥사리에 대해 위로하였으며 이 시처녀가 13년에 걸친 아버지의 옥바라지와 유배생활을 뒷바라지한 것을 가상히 여겨 백성들이 그 효심을 배우도록 널리 알렸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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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